네 가짓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놔? 네 집에서 나가 아줌마 지금 실수하시는 거예요 뭐 아줌마? 네가 이제 과대 망상증도 모자라서 눈이 제대로 확 뒤집혔구나 네가 기어이 올가며 목을 들이미는구나 주 실장 뭐하고 있어? 뭐가 그렇게 급해요? 잠시만 얌전히 좀 계셔보세요 네 잘 왔어요 네 바꿔드릴게요 받아보세요 뭐하는 수작이야? 어서 받아보세요 저희 친어머니세요 글쎄 받아보시라고요 네 말해요 저예요 재욱이 어머니 네? 해림 어머니? 지금 우리 여림이랑 인사 나누시는 중이라고요 여... 여림이라고요? 모르셨죠? 우리 여림이 찾았어요 24년만에 우리 여림이를 제가 찾았다구요 대체 어떻게 된거에요? 양미령이 진요님 친달 여림이라니요 나도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살아오는 판을 걷고 있는 기분이에요 좀 알아보니까 양미령 그 아이의 살아온 행정이 정말 기가 차더군요 혹시라도 기자들이 눈치라도 차고 물어 달까봐 잠이 안 옵니다 24년만에 잃어버린 딸을 찾았는데 그 아이가 양미령이라니요 이 여림이는 도대체 누가 찾아낸거에요? 해림이가 알아냈습니다 해림이가요 해림이가요 해림이가요